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년 계획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 분야하고 그리고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경제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년 경제 계획 내용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지가 않습니다. 시민들이 왜 살기 힘들다고 합니까?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고 지금 불균형이 역시 굉장히 심각합니다. 재벌 집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개선 안 하면 지금 빈익빈 부익부 더 악화가 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 사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의 기초를 닿겠다. 이렇게 4만불의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4만불이 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부가 우리 사회 내부가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4만불 설사 성사된다고 해봤자 서민의 몫은 없습니다. 그건 재벌의 몫입니다. 서민의 몫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 사회적 분단 상태를 어떻게 해소할지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잡기 위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구상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시장 만능주의 그리고 재벌 중심 성장론에 근거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건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의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거예요. 이것을 거스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벌들이 온갖 혜택을 받고 컸습니다. 이 큰 재벌들이 시장에 이미 강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벌에게 이 나라의 부를 갖다 바치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낙수 효과라고 재벌이 배가 부르면 배가 다 차면 그 부의 일부가 아래 계층으로 넘어간다는 논리인데 이거는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된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벌 중심의 성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겁니다. 3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시장이라는 사자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패한 엔비노믹스를 재활용했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이라고 이제는 많이 잊어먹었지만 이걸 다시 상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대폭 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규제 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대통령이 제가 직접 주재해서 규제 장관회의를 열어서 직접 챙겨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황원을 통해서는 규제를 네거티브로 접근하겠다.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규제 다 풀고 묶어야 될 것, 규제해야 될 것만 따로 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규제를 대폭 풀겠다. 그렇게 규제를 풀어서 재벌의 투자를 유인해서 경제 성장을 하고 그 경제 성장된 것으로 고용도 늘리고 분배도 잘 해결될 것이다. 이런 식의 접근법인 겁니다. 이건 이미 엔비노믹스로 엔비가 5년 내내 했던 것이고 그게 실패했다는 게 이미 확인되는데 이걸 다시 부활을 시킨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규제 완화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리가 이미 목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 문제를 그렇게 강조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법 이거를 개정을 해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사고가 나면 기업을 좀 엄하게 처벌을 해서 산재를 막아야 되겠다. 이런 거였는데 여권이 반대해서 아주 약한 처벌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노동자의 목숨이 대가로 기업 이윤을 조금 더 내자는 건데 규제 완화를 해서 기업이 이윤 조금 더 나는 것을 위해서 누군가의 아버지 형님 동생이 산업 현장에서 죽어가도 그걸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산재 사고가 크게 나고 잇따라 발생해서 사회적 감시도 있고 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가 계속 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규제 푸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통영이 이번 담화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 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합의를 이루어야만 가능합니다. 국회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상생과 합의가 필요하다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어떻게 했습니까? 야당과 대결 갈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시민들과 사생결단이 대결 갈등 분녀를 했죠. 대통령이 불통을 했고 일방통행을 한 상황입니다. 상생과 타협이 될 수가 없는 분위기를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분위기를 대통령이 헤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공생과 상생의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공생과 상생의 길을 걸어갔는데 당신들은 공생과 상생의 길을 이제 안 갔으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걸어가도록 부탁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분열과 갈등 불통이 일어났습니까? 왜 야당과 시민들이 다 등을 돌리고 노조가 등을 돌리고 대화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까?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는 그날 이 이야기를 하는 그날 시청 광장에서는 노동자 시민이 나와서 수만 명이 국민 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말하자면 상생과 합의를 대통령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잘 말해줍니다. 대통령이 상생과 합의를 원한다면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과 만나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 변화하겠다 이런 말을 그리고 그런 태도로 바뀌는 게 우선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앞으로 제가 바뀌겠습니까? 대화와 타협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걸 해야 한다고 부탁을 하고 끝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기자회견도 안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담화문을 읽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여전히 소통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3개년 계획이 초점이 뭔지 대통령이 큰 틀을 갖추고 그 틀 속에서 핵심을 던져줘서 국민들한테 어떤 방향인지를 이렇게 뚜렷이 각인시키는 이런 방법보다는 백화점식의 여러 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나열을 했고 그 내용들도 이미 기존에 발표를 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재탕, 삼탕에서 포함시켜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발표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 감동이 있을 리가 없고 대통령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통일준비위원회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산하에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여전히 통일 대방론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수용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과정이 없다, 방법이 없다, 평화가 빠졌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이라는 목표와 이런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통일 공포증을 버리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통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 내용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당연히 평화적 과정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류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대북 지원을 해주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평화체제를 구축을 해서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통일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첫 단계 중에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대화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25일 날 이산상봉을 마쳤지만 이례성으로 끝났습니다. 언제 다시 이산상봉을 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내내 여권에서 뭘 했습니까. NLL 문제라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에 관해서 한 발언이 2불 시위 삼아서 1년 내내 소모전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서 어떻게 남북 간 화해를 이룰 것이며 남북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해서 통일을 위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출발 준비 기초적인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 최종 단계 통일로 건너뛰어 가지고 관심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당장 눈앞에서 할 일이 있는데 그건 왜 소홀히 하면서 갑자기 저 먼 마지막 단계 최종 단계 얘기가 먼저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일은 대화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통일을 원하면 지금 바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첫 발을 내디뎌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흡수 통일 문제입니다. 이 통일이 바람직한 것이 되려면 그 통일은 흡수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흡수 통일, 붕괴, 급변사태 이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에 붕괴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빨리 통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적금법, 이런 보수층 일부 여론을 받아들여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이 의심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는 우리는 흡수 통일을 거부한다. 그리고 평화를 원한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 합의에 의해서 남북이 모두 동의하여 통일을 할 거다.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오해가 남았다.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통일은 북한의 변화뿐만 아니라 남한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남한도 통일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게 변화를 해야 됩니다. 남한이 통일할 수 있는 사회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 만능 사회입니다. 재벌 중심 경제 구조,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이죠. 자살률 세계 최고입니다. 공교육은 붕괴되어 있습니다.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교육 천지죠. 비정규직 엄청나게 많은 사회죠. 복지는 부족하죠. 이런 한국 사회 그대로 두고 이런 상태에서 통일을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재앙입니다. 그렇게 통일을 해서는 이 사회 전체가 거대한 폭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경제로 사회 경제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시장 중심의 구조,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이 이 사회 자원의 대부분을 배분하는 이런 시장 중심 체제에서 공공성을 지닌 경제 형태들이 비율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정글 사회와 다름없는데 이 정글 사회에 의해 2천만과 함께 뒤집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건 사자 우리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복지도 더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살 때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최소한이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북 지원 더 늘려야 됩니다. 퍼주기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북한 사람들이 통일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때 남한 사람들이 통일 대상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함께 살려는 의지가 있고 그 의지에 따라서 장애들의 세금을 내서 우리를 많이 도와줬구나. 그래 저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 괜찮겠다. 믿을만 하겠다 해서 북한 사람이 마음을 사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 먹고 통일하기로 이렇게 바꾸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사람을 통일론을 얘기를 하면서 북한 사람을 경제수단시 합니다.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표가 왜 3개년 경제혁신계획 안에 들어갑니까? 이게 경제계획입니까? 북한 사람과 북한의 자원을 남한의 어떤 돈벌이 수단, 남한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발상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북한 사람을 2등 시민으로 놔두고 그리고 북한 사람을 타자화하고 북한을 식민지로 삼는 그런 방식의 통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거대한 폭력입니다. 통일은 수많은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의 대화와 민간 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재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고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이 자문기구의 역할과 거의 똑같습니다. 구체적 조문을 봅시다. 평통의 역할로 명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둘째,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 셋째,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넷째, 평화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 및 권위입니다. 이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그런 기능을 하도록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고 이미 가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도 있습니다. 통일부가 그걸 준비하라고 만든 전문 부처입니다. 그리고 통일연구원도 있고 정부 산하의 통일연구원 외의 많은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이 있습니다. 이 밖의 비상설협의체이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있습니다. 통일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건 국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통일 준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통일 준비할 수 있도록 헌법도 갖추어져 있고 정부 구성도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통일 준비위원회라는 대통령 산하위원회를 또 두게 되는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대통령 산하에 이미 국민 대통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걸 만든 지지는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 대통합하겠다 그런 건데 얼마나 유명무실합니까. 대통령 산하에 모을 위원회를 도서하겠다는 것 이제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일 준비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존속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마 올해 못 갈 겁니다. 그런 일시적인 기구를 통해서 통일 준비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담화문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세 가지입니다. 혁신 없는 경제, 준비 안 된 계획, 과정이 없는 통일입니다. 1년 평가에 관해서 이미 나온 얘기가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후퇴하고 복지 확대를 않고 공약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그 파기에 대해서 1년이 돼서 대통령이 발언할 기회가 생겼으면 왜 그랬는지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걸 못했으면 다른 걸로 어떻게 할 건지 해명이든 설명이든 변명이든 아니면 사과를 하든지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비판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전혀 다른 내용의 발표로 아마 그걸 덮어버리고 넘어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3년이 걱정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